When you feel good, 당신이 기분이 좋으면 You are on the frequency of receiving and the things you want will come to you. 당신이 기분이 좋으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받는 그런 주파수대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그런 주파수대에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